안녕하세요. 김하샬입니다. 또 하스웰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인텔 4세대 CPU인 하스웰은 출시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이 CPU에는 HD4600이라는 이름의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컴퓨터 사양은 위에 이미지와 동일한데요.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사용되었던 컴퓨터와 동일합니다. 다만, 베픽카드 없이 내장 그래픽만을 사용하였는데요. 먼저 벤치마킹 점수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로스마크라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생산성 점수는 861점, 창의성 점수는 839점, 반응성 점수는 611점, 종합점수는 811점을 기록하였습니다. CPU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인 Cinebench R23을 구동해봤는데요. CPU 멀티코어 점수는 3564점, CPU 싱글코어 점수는 971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타임 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99.2%를 기록하며 통과하였는데요. 10년이 넘은 구형 PC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게 신기하더군요. 하지만 타임 스파이 점수는 232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774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이스트링 점수는 335점으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11을 설치할 경우 자동으로 설치되는 기본 드라이버를 사용하였으며, 인텔 홈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최신 버전의 그래픽 드라이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니터 해상도 설정시 최대 QHD 해상도 60Hz의 모니터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었고, Full HD 해상도를 설정하면 최대 120Hz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해봤는데요. 아무리 구형 PC라고 해도 리그 오브 레전드조차 구동하기 어렵다면 게임용으로서의 활용가치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듯한데요. 저사양 모드를 비활성화하고 모든 옵션을 최상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QHD 해상도의 모든 옵션을 최상급으로 할 경우 혼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QHD 해상도는 약 30프레인 정도로 낮게 나오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약 40에서 50프레인 정도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게임이 끊기거나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옵션을 최하급으로 낮추면 어떨까요? FULL ATD, QATD 모두 최하급 옵션으로 플레이할 경우 굉장히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4K의 해상도로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신 후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 동전은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스타크래프트 2는 FULL ATD 해상도의 모든 옵션을 최하급으로 설정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 마지막 미션을 플레이해봤습니다. 프레임이 제인하드제는 약 30프레임 정도 나오기도 하지만, 휴식 프레임 정도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 2는 FULL ATD 해상도의 모든 옵션을 최하급으로 설정했는데요. 도저히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720p 해상도 최하급 옵션으로 설정할 경우 약 30-40프레임 정도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리 동기화 기능을 켠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리 동기화 기능을 끌 경우 눈이 아플 정도로 화면이 심하게 깜빡거리는데요. 도저히 정상적인 게임 진행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디하블로2 레드렉션을 실행하면 그래픽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는 듯 하다가 튕겨버리죠군요. 즉, 게임을 아예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경우 게임 실행은 가능하지만 옵션 여부에 상관없지 퀵매칭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튕기더군요. 그럼 앱플레이어로 카트라이더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실행이 안되는데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역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디하블로 이모탈은 사실 모바일 게임이지만 개발사인 블리다즈에서는 PC버전 역시 제공하고 있는데요. PC버전으로 로그인한 후 최하급 옵션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QATD 해상도에서는 20프레임 근처다 가지는 못했지만 약 30프레임 정도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상급 옵션으로 플레이할 경우 게임이 너무 끊겨서 도저히 플레이할 수 없었는데요. FULL ATD 해상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원신 역시 모바일 버전으로 나왔지만 PC버전 역시 존재하는데요. 모든 그래픽 옵션을 최하급으로 낮춘 상태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QATD 해상도에서는 약 10프레임 정도로 썩 좋진 않았는데요. 그나마 720배 해상도로 낮출 경우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래픽 옵션이 엄청 잘 돌아가구요. 궁재될기 강해서 실시간으로 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베기 강해서 방송과 함께 시기에 활용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Spicy Bur soleil은 공격적으로 낮출 경우에도 빠진다. 더 이상할 수 있다면 격차를 만드는 걸 제가 볼 수 있을거에요. 노인화와 인사한ushing이 군대 Robot 일부 모바일 게임의 경우 개발사에서 PC버전을 따로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은 PC버전을 따로 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PC에서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경우 LD플레이어나 녹스, 블루스택 등의 앱플레이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LD플레이어 기준 QATD 해상도로 플레이해봤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NC 다이노스 5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때려냅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훌륭합니다. 폼으로 옵니다. NC 다이노스. 40폼런, 40도를 완성한 유일한 타자. 아, 파울입니다. 스비스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외야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안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경우 최상급 옵션을 적용했는데 훈련장 기준으로는 어느정도 게임이 잘 돌아가더라구요 하지만 애플레이어로 배그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계셔서 그런지 한참은 기다려도 결국 매칭이 되지 않아 플레이할 수 없었습니다 whole pack ㄷㄷ 끝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番玉で大混戦! L-Control Passer しかしその差はわずだ! L-Control Passer 足色は踊れない L-Control Passer 今ゴールイン! 共同通信杯を制しました! L-Control Passer L-Control Passer L-Control Passer L-Control Passer 지금까지 테스트한 게임들의 결과를 정리해봤는데요. 총 21개의 게임을 직접 설치하고 플레이해봤습니다. 이 수많은 게임들을 일일이 테스트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PC를 사무용으로 사용하시거나 게임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시한 지 10년이 넘은 핫스웨 CPU의 경우 내장 그래픽으로는 요즘 게임을 구동하기 힘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는데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서 모든 게임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니더군요. 인텔 HG4600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어쩐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